엎어었대요 앞으로 고꾸러졌대요 그럼 어떡해 내가 얘를 먼저 발견한 걸 어떡해 그러면 왜 사플 좀 잘하지 그랬어 사주경계 나처럼 잘하지 그랬어 그치 친구야 다음부터 열심히 해 데스캔보고 배워 좋아요와 구독 자 화이팅 이제 게임에 집중해줬송 와이짜 하자 78번 제가 잡아야 되잖아 78번 나있어 하필 딱 78번이냐 그치 신기하다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이란 말인가 찾아볼게 저기있다 18번 까비 왜 이렇게 속삭이냐고? 저거한테 들릴까봐? 저거한테 들릴까봐 찾아 찾았다 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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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움직이잖아 그걸 움직이잖아 그걸 움직이잖아 붙자 우지 렉터를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굳게 늦었나? 아 기다리면 될 것 같은데 안에 들어있거든 가야돼 올거야 건너와야돼 건너올거야 다리 다리 건너면 베스트 하나 둘 기간 interests 미안하다 친구야 하하핰 하핰 미안 미안해 미안 미안해 ани 전바템 맛있어 맛있어 treat 알 ואם Ya 좋은 분은 승리한다 집에 사람 있는 거 아냐? 옆집에 사람 있다 얘도 꽉꽉? 얘도 놀래켜줘야겠는걸? 먹이를 발견한다 건너갔나? 엎어었대요 앞으로 고꾸라졌대요 구상 뭐 이거 엄청 많아 엄청 부잔데? 그럼 어떡해 내가 얘를 먼저 발견한걸 어떡해 그러면 왜 사플 좀 잘하지 그랬어 사주경계 나처럼 잘하지 그랬어 그치 친구야 담보들 열심히 해 데스캔보고 배워 야 치킨 요즘에 먹으려면 이렇게 해야돼 변태처럼 자기들 밖에 구상 9개 들고 다니면서 똑같이 안죽기 위해서 자기들 밖에서 이렇게 하는거거든 이 메타는 거의 승률 50%를 자랑하는 또 멀다 또 멀어 또 멀어 오늘은 날 도와줄 수 없는데 가자 변태로 할 때도 있고 야 너네 나 존보라고 변태라고 놀리는데 나 그래도 기억해 나 왈자 내렸다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나 왈자 내렸다 그냥 존보형 여포라고 하자 키도 4킬이라 했는데 존보라니 아니야 지금도 그런 시대가 왔어 왈자 내려가지고 다 존보하는 시대가 왔어 요즘 왈자에서 여포를 누가해 어쨌든 왈자 부트캠프 짱먹은건 누구다? 나다 왈자에 부트캠프에서 7킬하면 뭐하냐 짱먹은건 누구다? 나라 이거 봐 이거 또 뛴다 이거 제일 마지막에 가야된다니까 이거 봐 또 먼저 갔으면 쟤한테 내가 죽을까 이겼어 봐 쟤도 나처럼 하잖아 봐 막 걸어서 종버 변태 뒤에 변태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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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도 나랑 똑같이 하고 있잖아 단지 내가 더 뒤에 있었을 뿐이야 아 청소리나서 어떡하지 종디 하나 챙길까? 봐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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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들 쏘는 애가 있으면 나를 쏘는 애가 있을걸 들어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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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진짜 종버 출 졸머 졸버 백명 백명 아 뭐야 열명있어 열명 쟤를 쏘는 애가 없으면 난 얘한테 죽는거지 뭐 얘는 내 총소리 들었었거든 좀 도는거지 돌아 돌아 아 자기장 개좋네 자기장 밖에서 좀 더 이따가자 자기장 밖에서 좀 더 이따가자 자기장 밖에서 좀 더 이따가자 좀 더 이따 먹어도 돼 걸어가 걸어가 자기장 밖에 있을거라고 상상도 못할거야 아프지만 자기장 구상이 많아서 괜찮아요 그러니까 걸어가야돼 뛰어가면은 내 발소리에 끝라인에 엎드렸던 애가 날 죽이니깐 천천히 가야돼 이제 들어갈거야 스스 지콜트 하나하나나 찾고 발소리 종버는 승리한다 집에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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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가 이렇게 하는거라니까 나 솔로 치킨 잘먹는 이유가 뭔데 자기장 뭐야 자기장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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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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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이다 여기까지가 인이야 숨도 쉬지마 치킨씨 100개 가운 3이다 그래 5명 남았는데 이걸 걸어준다고 아니 그래 오늘이님 감사합니다 4명 좋았고요 저기 1명 2명 여기 1명 여기 1명 있나보다 1명은 여기 없앨 가능성도 있겠는걸 최대한 천천히 마지막에 나가야돼 연막 깔고 연막 작업도 해야겠다 나 문 여는 순간 술탄 나라일 것 같아 느낌적인 느낌 신낭 빨리 짱 이침 별 천천히 장볼 곱철 세 여기 한명있다 여기 여깄다 죽었다 여깄다 이겼다 지지 총왕 한발도 안맞았지롱 안맞았지롱 지지 한대도 안맞았지롱 야가 물어봐야겠다 한대도 안맞고 일등 안맞고 극한의 전복 다음 시간에 만나요